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문을 아마 보시거나 또 간단한 뉴스 같은 걸 직접 보실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뉴스도 보고 또 신문 같은 걸 보면 신문 밑에 독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보실 거 아닙니까. 보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지만 사람들이 뭘 갈급해하고 뭘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틋해하는 걸 다 아실 거라고요. 다 아실 건데 참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고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짐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니까 바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미진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상세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채널A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를 감시한다면서 두 달 전에 구성하는 선관위 주도 공정선거지원단에 특정 당의 당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자당 여러분 후보와 함께 제공하고 그걸 이제 본인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이 채널A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이 채널A에게 이게 조회수가 8만에인데 4258명이 여러분들 댓글을 단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선관위의 실상이나 선관위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아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채널A 여러분들 저도 보도를 보고 그 하단에 450만 458개 가운데서 가장 위에 붙던 순수로 한번 쫙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소상해 아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침이 뚝대고 있지만 여기에 보시죠. 왜 지난 총선에 중공인들을 선거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중공인들이 더 공정하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까 검찰은 반드시 선관위 전 직원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217명입니다. 반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은 다수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선관위가 선거 범죄의 연료가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 바로 밑에 여러분 닷걸어 쓰신 분은 아니 그냥 정신이 나간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한 분은 그냥 이번에 선거 조작위원회로 간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을 여러분들 적으신 분이 좀 과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이런 찬성이 267명이고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론인 거예요 여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중립적인 형태를 지적해 주시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관위의 절대중립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통 시민들의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139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채널A의 선관위 관련 뉴스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우회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잘라내기를 해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탈탈 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무려 417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덜고 일어날 상황이 겁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게 공정입니까? 반드시 빠른 법적 조치와 강력처벌을 부탁합니다. 176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여러분들 숙고해야 됩니다. 채널A의 이름 단독 보도에 대해서 무려 458명이 댓글을 단 겁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공신관계 아닌가요? 사전투표를 부정선거의 숙조로 이용하는 겁니다. 267명 이름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저의 주관적인 여러분 의견을 지금은 내려놓고 채널A의 보도에 대해서 선관위 관련 보도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에서부터 그냥 잘라내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 물갈이하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의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미 구제불능입니다. 제일 윗선부터 비집단인데 어떤 부정을 못하겠습니까? 엄정수사에서 국가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선거관리 전반적으로 감사하다고 수사도 해야 됩니다. 306명이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채널A가 여러분 공중파도 아니고 그냥 여러 방송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감시단의 이런 형태를 보이면 음악의 벌하는 벌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의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16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인석 의원님 선관위의 중립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중립해야 될 선관위가 이러한 현실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쓰레기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다. 선거 사범은 전부 색출해서 감방 보내야 됩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을 개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법자로 구분해서 모두 구속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를 조장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을 신속하게 고바 조치하고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선관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채널A 방송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선관위가 공명선거 추진단을 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 여러분들 간단한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부정성과 밝히라고 아우성을 458명이라 여러분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다니 이기심을 버리고 미래세대를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투표 잘합시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를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바른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복마전 선관이 전면 감사라. 이러니 국민들도 두 눈을 부릅돼야 된다. 진짜 미쳤네. 부정선거는 사행이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분들은 저는 장남이고 귀머글입니다라고 하는 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 백성들이 안다는 겁니다.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 감추더라도 백성들이 다 이름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저런 기관을 해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 아주 저질리고 악질입니다. 범법자들 가려니 연금 압수주치를 내려야 됩니다. 한심한 조직이 있으니 감사도 피하지 법의 지역입니다. 내년 총선에는 중국인이 개편에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 보시오. 43명 여러분 찬성을 한 겁니다.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여러분들 불법이나 부정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무려 6년째 동일한 방법의 득표수 조작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행되는 것은 정말 한국 사회가 자정작용이나 도덕이나 윤리와 법률이라는 것이 다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국정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 행정부 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이 사안을 국정의 우선과제 가운데 어뜸으로 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이 문제만 제대로 여러분들 단안을 내리면 지지율에 폭등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딱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선거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여러분 득표수를 조작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사전과 당일의 차익각 같은 걸 구해보면 착하게 여러분 좌우대칭인 것이 이렇게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 불법 비리 부정사건은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출간된 모두 6건의 도덕놈들 시리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참정권이 다시는 침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